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수아 고병훈 선생님입니다. 우리 드디어 9월 평가원 시험을 봤습니다. 드디어 9월 평가원이 뚜껑이 열렸죠. 다들 어떠셨나요? 현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푸는 학생들에 대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또는 주변의 친구들 얘기 사실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실 난이도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으로 어렵다 쉽다 이런 건 없잖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이 시험이 어렵다라고 했으면 아직 내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인 거고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쉬웠는데 계산 실수가 안 됐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쉬웠는데 성적도 잘 나왔어. 그러면 본인이 공부하고 있던 방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9월 평가원 시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딱 한 번의 시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수능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평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9월 평가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좀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주는 그런 총평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갑니다. 진짜로 킬러가 사라졌나? 사실 이 킬러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는 좀 애매합니다. 대부분의 학원이든 대부분의 뭐 교육업체든 학교든 다 지금 킬러라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이 킬러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답률이 4% 미만인 문제들이 다 전부 다 킬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사실 정답률이 4% 미만인 문제는 분명한 건 없을 겁니다. 확실히 없게끔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부분 주관식 문제들의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건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킬러가 사라지진 않았다. 오히려 준킬러에 대한 강화가 되면서 준킬러들이 강화가 되면서 분명히 시간을 오래 걸리게끔 만들어놨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타임어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타임어택에 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 가다가 쭉 막혔어. 예를 들어서 11번, 12번 가는데 12번에서 딱 막히고 13번, 14번에서 막힌다면 사실상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문제의 배치를 통해서 역시 이번에도 문제의 문항과 문항 간의 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뭐 확실한 건 정답률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까봐야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식 쪽으로 조금 어려운 문항들을 몰아 넣음으로써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찍을 수라도 있게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평가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답률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등급컷은 아직 선생님이 검색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컷을 8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제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분포 수치가 나오겠죠. 확실한 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의외로 확률과 통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비해서 1등급 커트라인에 대한 선이 아마 미적분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확통이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부담감은 좀 덜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준킬러 관한 문제들 특히 9번부터 이런 문제들은 역시 9번부터 13번과 그 다음에 19번, 20번 공통문항 같은 경우는 이런 문항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은 역시 28번이 좀 가장 중요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선택, 확통, 선택, 미적, 선택, 기하에서 28번 문제들이 아주 좀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킬러가 없어졌다고 해서 수학을 조금 놓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평가원은 분명히 좀 어려운 30번이나 29번 그 다음에 15번 이런 문제들의 난이도를 확실하게 지금처럼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앞쪽으로 문항들을 다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고 계산 과정이 굉장히 길게 만드는 문으로 인해서 계산을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학은 앞으로는 두려운 과목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되는 과목일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9평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대로 또는 플러스 알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분명히 상위권 학생들이나 또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제 수학이 너무 쉬워. 그래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다른 과탐이나 영어나 국어의 시간을 좀 더 몰빵해서 그 시간을 많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수학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일 겁니다.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이 굉장히 무난하다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수능도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라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능 날은 실제로 9평이나 6평 보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그날 하루에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계산 실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분명히 성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로 좀 수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어려운 문항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말씀드렸던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과 같은 그런 준킬러 문항들이 예전에 출제가 됐었던 문항들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지금 보면 평가원이 케이스 분류 같은 걸 통해서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놓고 그 중에서 맞는 유형을 찾아나가는 것들로 좀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왔던 기출문제들 중에서 그런 문항들을 좀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9평 이후에 저는 제일 큰 당부사항이라고 생각해. 분명히 수학 공부 시간 줄이고 과탐 공부 시간이나 또는 사탐 공부 시간 또는 다른 과목, 타과목에 대한 시간을 반드시 늘릴 겁니다. 아무래도 수학은요. 이게 감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선생님도 그걸 느꼈던 게 언제냐면 2021학년, 2022학년도에 교과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문의과 공통해서 선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기하를 봤을 때 그 전에 1년 동안 기하를 안 했잖아. 2021학년도에는 기하가 없었습니다. 그죠? 기하 벡터가 없었죠. 그래서 1년 동안 학원에서 강의도 안 하고 저 자신도 기하에 대해서 문제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안 풀었죠. 그러고 나서 딱 겨울방학서부터 기하 강의를 딱 시작을 하고 6월 평가원 시험을 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하 푸는데 굉장히 버벅됐습니다. 이 감각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수학도 사실은 좀 매일매일 매일 공부하면서 감각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항, 쉬운 문항 그런 걸 떠나서 어떠한 수학 문제에 대한 단원별로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프에서 실근의 개수 파트가 부족해. 그럼 그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항들을 좀 많이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푸는 것들이 좀 어려워요. 이번에 지수 함수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내가 케이스 분류 나누는 게 잘 안 돼. 그럼 그런 문항을 좀 연습하시고 예전에 이제 함수의 연속에서 두 그래프가 어떤 점을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졌을 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들 이런 케이스 분류도 잘 안 돼. 그러면 그런 유형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계획성 있게 계획성 있게 내가 부족한 파트가 뭐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시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문제집 그 다음에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문항 그리고 EBS에서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항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도 이제 다 문제를 풀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문항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9월 평가원 보시면 EBS에서 좀 연계된 게 의외로 좀 많긴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문제는 나오진 않죠.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소스들이 있죠. 그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좀 하시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계산실수 같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계산실수 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학습량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시간적인 압박감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한 30문제 정도를 한 30분 정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뭘 잘 틀리는구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계산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본인 스스로 깨달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기억을 하셔서 파트별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번 시험을 통해서 보신 다음에 그 부분별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9월 평가원이 사실은 수능이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궁금했던 그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 갈증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평가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 것이냐를 조금 더 우리는 알 것 같아. 어떤 거냐면 객관식이 어려우실 거야. 주관식보단 상대적으로 객관식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 객관식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좀 어려웠던 문항들이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대신 어느 정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반드시 줄 거고 끝까지 계산하는 그런 훈련까지도 평가원은 아마 확인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 겁니다. 지금 9평보다 훨씬 더 수능은 준비기간도 길고 굉장히 꼼꼼하게 검수도 하면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9월 모평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질 거고 훨씬 더 문제의 질도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취약되는 부분을 분명히 평가원 출제자들께서는 다 파고들 거라는 거.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줄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수학을 좀 포기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할만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쭉 매일매일 최소한 2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수학을 공부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9월 평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사실 시험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떠도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수학은 끝났다. 수학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학은 이제 변별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수학은 변별력을 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엔 국어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능 때 국어 난이도를 또 조절을 하겠죠.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는 건 수학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역시 여러분들이 쉽다 어렵다 그런 걸 느끼기 전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해력을 키우셔서 그 문장을 딱 보시고 식으로 만드는 훈련들을 앞으로 좀 하시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수학 공부의 시간에 좀 더 많이 투자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다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좀 여러 번 돌려보면서 기출에 나왔던 그런 문제를 식으로 만드는 소스 그리고 어떠한 그래프를 이렇게 유형별로 케이스 분류해서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 많은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좀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도 풀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틀렸을 겁니다. 그걸 본인 것으로 다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것으로만 만들어도 분명히 지금 나왔던 구평 수준의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준비 잘하셔서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10월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12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10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앞으로도 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10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마무리로 좀 10월 모의고사 때 내 성적을 가늠하면서 수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본 학생들은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못 본 학생들은 아 나도 할 만한 시험이었는데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옆에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고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믿고 계속 계속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